세원이 보카, 아 보카 라타, 사닉스 A의 7입니다. 잠깐만요.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 친구 소리는? 레몬. 외쳐. 레몬. 레몬.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, 넷. 욕심쟁이. 하나, 맞습니까? 그래서 L은? 을. 을. E는 뭐 중에서? E, A, O. E, E, O 중에서? E, E. 그렇지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? E. 그 다음에 M은 항상? 룩. 룩. 어우, 욕심쟁이. O는?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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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O. O는 뭐라고요?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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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O. 중에서 여기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대표 소리는 힘센 소리라고 그랬어요. 그렇지? 여기 힘센 소리 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. 그래서 힘 빠져서? N은 항상 그래서 합쳐서 레몬 레몬 그래서 소리는 레몬 쓰는 방법은 L-E-M-O-M Very good 소리가 뭐였더라 레몬 레몬 그래서 소리 점프 점프 하나 셋 하나 하나 J는 G U는 뭐 중에서 U U U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받았어 O 중에서 O M은 M P는 합쳐서 점프 점프 소리 점프 쓰는 법 J U U U U T Very good 소리가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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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라이언 라이언 그렇지 하나 셋 넷 욕심쟁이 L은 을 을 아이는 뭐 중에서 I E 어 I 중에서 I 그렇지 I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LIE 그렇지 LIE 그 다음에 O는 뭐 중에서 O O O O A O O O O 와우 맞았어 자 여기서 드디어 또 새로운거 알려줄꺼야 자 그동안 새로운거 알려줬던거 한번 해보면 EA가 뭐 된다 했더라 EA가 EA야 EA는 뭐? EA SH는 오줌 싸자 SH는 SH 그 다음에 PH도 만나본적이 있는데 PH는 F하고 똑같은소리 PH는 오케이 그 다음에 OA는 O OA는 O 됐습니까? 이런것도 만나봤구요 드디어 이제 혜원이가 EY를 만날 자리가 됐어 오케이 하나씩 가려보면 E는 EA Y는 I하고 소리가 좀 비슷해 그래서 Y는 I E 짤막 오 귀여운거 같다 짤막 전에 한번 요요할 때 만나봤다고 그치? 이거는 느낌표 같다 느낌표 아 맞네 이거 느낌표 같다 그치 I E 짤막 자 근데 EY가 둘이 붙어있으면 그냥 E 갈래 E EY는 뭐? E 그래서 하나 하나야 그래서 K는 K EY는 E 합쳐서 K 열쇠지 K 그래서 소리는 뭐였고 K K 쓰는 방법은 K E Y 그래서 EY가 뭐 된다 E 됐습니까? K 왜 자꾸 까먹어 사람은 원래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알려주면 그때 한 다섯번 정도 들으면 기억날거야 오케이 계속했어 이 친구 소리는 Lake Lake Very good 하나 넷 좀 욕심있다 하나 셋인데 그런데 뭔일이 일어났지 왠 뒤에 있었어 그렇지 왠 뒤에서 소리 안나고 놀고 있어 아이 심심해 자 그래서 L은 L A는 뭐 중에서 A A A A E E E F E E F F F F F F F B LEIK E F E E, E, A는? E, A 오, 기억해냈다 E, A 오케이, 이 친구는 Lake에요 소리가 Lake 쓰는 방법은? L A K 그렇지, 소리가 뭐였더라? Lake 소리?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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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셋, 하나 K는? I는? I, E I, E, O 중에서? E D는? 둘 합쳐서? 키드 키드 오케이, 소리가? 키드 쓰는 법? K, I, D 그렇지, 소리가 뭐였더라? 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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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소리? 킹 킹 오우, 그렇죠 소리 하나, 셋 하여튼 얘들 둘이 붙었다 소리 하나지 K는? K I는? I, E, O I, E, O 그래서? E 그 다음에 NG는 뭐 되지? NG는... 여기... 어 여기 더럽게 응가 쌌다 응가 응가다 응 NG는 뭐? NG는 응가야 그래서 응이야 응 NG는 뭐? 응 NK는 응크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? INK INK 배워본 적 있지 NK는 응크 NG는 응가 응 됐습니까? 그래서 얘가 합쳐서 무슨 소리 된거다? K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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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? KING 쓰는 방법은? K I 그리고 O G NG 그렇지 그렇지 O지 아니지 그렇지 이응이 있다고 O 아니야 NG야 NG가 뭐 된다? 응 응 그래서 소리가 뭐 됐다? KING KIM K 그 다음에 예소리는? JEM 그렇지 하나 넷 하나 J는? G G A는 뭐 중에서? A A A A A A A A M 에 첫번째 대표 소리 에 엠은 합쳐서 잼 그 다음 계속해서 소리가 잼 쓰는 방법은 j 소리가 잼 이 소리는 jet 하나, 셋, 하나 j는 e는 뭐 중에서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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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중에서 e, t는 합쳐서 잼 소리 잼 쓰는 법 j, e, t 그치 소리가 뭐였더라 잼 오케이, very good, 퍼펙트 알겠습니다, NG ㄹ 소리랑 여기 숙의 연습 좀 해라 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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